여러분, 이 살아가는 것이 비유를 하자게 되면 시록 같은 그런 어둠 속을 걸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렇게 의료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의과대학 정무원 문제죠. 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장기화되고 본인의 재임기간에 이렇게 수령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잘 이렇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장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한 방 터뜨릴 수 있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눈이 가리거나 귀가 가렸을 가능성이 높죠. 상상을 해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7개월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 사태가 이제 어떻게 종결될지는 알 수가 없죠.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능력이라는 것이 현재를 파악하는 데도 어렵지만 미래는 더더욱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논평을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 차관은 전공의들이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처럼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4, 5주 정도는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나서 발부둥을 치겠지만 결국은 목구멍이 푸도층이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에 다 가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도 받아들이셨을 것이고 그게 이제 7개월째 되거든요. 이제 7개월을 넘어서 가까운 시간 내에 가두리 양식장 안으로 전공의들을 모두 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 뜻대로 그러나 만일 그게 예의치 않게 되게 되면 이제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주변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정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물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안을 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은 그까지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이죠. 아주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 선 의원이니까 이제 당직자들한테 그렇게 당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로 대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정권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극히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만큼 폭발력이 아주 큰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은 집권 기반이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요? 취약하고 지금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 덮으려고 노력하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남긴 문자들을 보게 되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도 참 이게 정도가 좀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그런데 회사를 보시게 되면 회사의 오너가 느끼는 것하고 대표이사 그리고 부사장이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뭐 지금 보시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은 회사로 따지게 되면 월급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옷 벗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사안은 본인들이 업무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다해서 판단했지만 상황이 예상 밖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런 직책상의 책임은 크게 따르지 않을 거라고요.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너가 힘든 거거든요. 최종 책임자고 최고 책임자를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의료 체제가 만일 많이 흔들려 가지고 국민들이 반발이 심해지게 되면 내가 2천 명을 결정했다 이렇게 장관이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전부 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안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의료 문제에 대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언급실 위기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 하게 되면 언급실에 위기가 발생한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의료 체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게 보통 사안이 아닌 거죠. 언급실에서 뺑뺑이가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언급실의 부분 여러분들 폐쇄, 셧다운이 여러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배후 진료가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또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언급실 위기는 곧바로 의료체계 위기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책하는 사람들은 애써 덮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게 덮기가 불가능한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면이 좀 상하지만 원점 복귀가 필요한데 여러분도 다 아시고 저도 알바시티 윤 대통령 고집이 초왕 고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왕 고집이 나중에 정권 퇴진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송 보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임기를 제대로 마치시고 걸어서 나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유연하게 보고 현실을 좀 직시해야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필수가가 진짜 지뢰밭이네요. 제가 진작 알았으면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일단 의과 공부 자체가 아주 어려운 공부고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좀 직접 안 해봤지만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수과는 웬만한 강심장이거나 웬만큼 여러분들 바이탈 뽕에 취하지 않고서는 가기가 힘든 분야네요.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은 의사 출신의 변호사가 실제로 이런 다루어 가지고 성소한 그런 판결을 아마 좀 소개받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의료소송 실태가 대학에 계신 스태프뿐만 아니고 전공의들 향한 그런 의료소송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건데 이걸 방치해 가지고 이렇게 낮은 숫가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지 도무지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한탄을 넘어 가지고 한국의 관료집단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심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일 처리한 걸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만일에 대한민국의 유사시의 외부로부터 침공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국방부가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느냐 의문이 든다 그런 이야기 자주 제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흘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공의 수련체계 문제를 어제 현직 의사로 계시는 구리님께서 방송 중에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이 전공의 수련체계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죠. 지금 한국의 안세영 씨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하질서가 이렇게 형성되는 모든 위계질서가 강한 그런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금 전공의 수련체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든요. 이런 것이 세상이 좀 나아진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오늘 그런 전공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의 그리고 이제 대학의 교수 이분들 사이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니까 안세영 씨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의료 사태가 이제 민심이 많이 바뀌죠.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책임도 좀 커죠. 언론 책임도 커지만 문제가 터지게 되면 좀 사실을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의료 사태의 민심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윤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사안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오늘 특히 이제 방송 시작 부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있는 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이 드론 전쟁 이거는 여러분들 한국에도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유럽의 특파원이 지한파 유럽의 정치인들에게서 자주 받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인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깊숙이 모르는 부분까지 더해 가지고 우리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